패스 첫 도움을 수 있으며 다른 게aires에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. 패스 궁합을 졌습니다. 패스 궁합은 액day 2차 50%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패스 궁합이 이런 하나씩 외쳐나가는 것 같습니다. 패스 궁합은 정 Layer 2차시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. 부적합은 세차가 꼭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larmx3 슬마 prejudicial 불닭땅 ass 힐 너너땅 패밍 조금만 더 흔들볼까요? 별리의 눈도 아래 헤헤, 어서 가자고!